자 이번에는 제가 우리 유튜버이신 릴리앤소니님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제 채널에 힐링사연 멤버로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카톡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인터뷰 비슷하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거든요. 그래서 릴리앤소니님 사연을 제가 읽어 드릴 건데 릴리앤소니님 최근에 승인받으신 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네 릴리앤소니님 승인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여러분들 제 사연 들으시면서 우리 릴리앤소니님한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댓글을 읽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릴리앤소니님 사연입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로 승인이 난 아직 1년이 좀 안된 유튜버입니다. 제가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는 나의 강아지 소니와 함께 재밌게 놀면서 하나씩 둘씩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힘이 들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친정엄마도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되어서 눈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코로나 시국이라서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아픔으로 많이 남아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지금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유형원에 계시는데 직접 돌봐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음식을 사서 배달로 넣어 드리는 게 전부네요. 저는 우울증과 무기력감으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인의 권유로 우리의 강아지 소니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소니는 20개월 된 토이 푸드리고 현재 2.4kg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인 아들이 알러지가 있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개털, 갑각류, 비염, 꽃가루 등의 알러지가 나왔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개털 알러지가 심한 편이 아니라서 전문가의 조언과 아들의 찬성으로 잘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소니라는 이름은 아들이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서 소니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소니는 입이 짧아서 사료를 잘 안 먹어요. 간식을 주면 먹기는 하는데 그것이 몸에 안 좋은 것을 알아서 고민을 하다가 요즘 간식은 거의 끊고 사료를 바꾸어서 다시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원래 유튜브를 하기 이전에는 음악 블로그를 오랫동안 했어요. 릴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유튜브 이름이 릴리앤소니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음악 블로그는 가요, 폭송, 블루스, 재즈, 헤비메탈, 락, 힙합, 클래식 등등 2천 곡이 넘는 곡을 성공해서 함께하는 블로그입니다. 또한 책을 좋아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매주 두세 권의 책을 읽었고 매주 토론을 했습니다. 2년 넘도록 지속해 오다가 이 모임도 코로나 시국으로 중단되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현재 시댁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저는 토목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계획은 제 독서의 깊이와 음악의 넓이를 잘 아우르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소니와 관련된 페튜버 역할도 계속하고 좋은 유칭과도 교제를 할 계획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위로와 기쁨도 있었지만 또 다른 마음 고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 공통으로 겪는 아픔이기에 이것도 잘 극복하고자 합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 영상은 1400회 조회수의 쇼치 영상 낯설어하는 3살 푸들형과 놀고 싶은데 아저씨한테 들이대네요. 이것과 2400회 조회수인 비숑형이 동생 소니를 반기네요. 라는 쇼치 영상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구독자들과 멋지게 소통하는 유튜버가 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라는 사연으로 우리 릴리앤 소니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릴리앤 소니님 굉장히 착하시고 댓글 많이 달면 선물 주시나요? 하셨어요. 아야티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 드려요. 커피 쿠폰 나갑니다. 제가 여기다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보고 계시죠? 여기 써있죠? 커피 이벤트 다 댓글 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아야티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꽁윤이님 대답해 주셨고 아 우리 장애화가 이야기님께서 릴리앤 소니님 승인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자아자 화이팅여라 하셨어요. 우리 아야티비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릴리앤 소니님께서 아이고 부끄러워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운냅시다요 하셨어요. 네 어 우리 윤나경님 엄지척 감사합니다. 우리 꽁윤이님께서 이젠 다 잘 되실 거예요 하셨고요. 소니님 뿌잉뿌잉 우리 릴리앤 소니님께서 사실은 사연데이트 방송에서 댓글을 참 선풀로 많이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실방하죠. 또 이거 편집하죠. 막 이러느라고 너무 바빠서 일일이 잘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릴리앤 소니님 제가 방문을 좀 늦게 드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오셨고 꾸준히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제 멤버십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릴리앤 소니님께서 저는 사실 음악 정말 모르거든요. 근데 정말 음악 많이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굉장히 귀한 그런 유튜버 역할 하실 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쵸 우리 꾹윤이님 릴리님도 좋은 댓글 많이 써주시는 분이세요. 하셨어요. 음 우리 호맹이수연님 소니님 승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고 팡팡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순 색소피아님 릴리앤 소니님 사연 잘 듣고 응원합니다. 컨텐츠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악 블로그에 독서 아 너무 좋아요. 소니도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야티비님께서 릴리앤 소니님 사랑이여라 최고이여라 굿짱이여라 우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 표현 네 감사합니다. 앙앙 큰 관심 사랑 고맙시다 양 하셨어요. 어느 나라 사툰인가요? 어느 지역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릴리앤 소니님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스패너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